오늘 바이널 과정이고요. 설계감리 분야입니다. 설계감리 분야에 대해서 지난 번에는 지난 과정에서는 세 분을 했는데 이번에는 두 분으로 압축을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한 7개 정도, 7개 분야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문제낸 거하고 그대로 딱 맞게 만들었는데요. 지난 번에는 내용을 좀 유익했는데 도저히 시간이 되질 않아 가지고 이번에는 많이 압축을 했습니다. 정보통신 감리 출제 분야는 보통 한 4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보통신 감리 관련되는 법 제도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정보통신 감리 현장에서 하는 행정이 있어요. 보통 현장에서는 공무라 그러는데 그 관련되는 주로 페이퍼크에 해당되는 것들이죠.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 감리하면서 대화하는 업무가 있어요. 간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정 받는 업무하고요. 사용경 검사 두 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정은 선택입니다.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나 간공사에서는 보통 그걸 받습니다. 특등급이나 1등급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용경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받아야만 건축 허가가 나요. 건축 허가가.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입주하기 전에. 그런데 소방도 소방전금도 받아야 되고 전기도 그렇고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사용경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다 첨부가 들어가서 건축 쪽에서 허가관청, 구청이나 시청에 준공해달라고 신청할 때 첨부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기 되면 한 2주 정도 후에 건축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이 사용경 검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한 분야는 정보통신 감리 대상 시스템인데요. 사실은 이 분야가 상당히 시스템이 지금 뭐 건물 내에 들어와서 우리 정보통신 감리자들이 감리해야 될 시스템 수가 한 10가지가 넘어요. 10가지가. 10가지가 넘습니다. 예를 들면 출입. 우리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다 늘상 이용하고 계시는 건데 우리가 출입할 때 출입 통제하는 그 시스템이 있죠. 차량 가지고 저장 내려갈 때 차량 간지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cgtv 있고 하여튼 그런 시스템들이 1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 시스템들이 이렇게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출제한 것 중에서 정보통신 감리원은 감리 현장에서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관련되는 규정하고 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걸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근거는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감리원의 업무범위 해가지고 그런데 감리원 업무범위가 공사업법에 있는 게 좀 약간 이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정보통신은 시공하고 감리 이런 것들이 분리가 안 되어 있어요. 법도. 법이 같이 되어 있단 말이죠. 전기나 소방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리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 앞으로 아마 곧 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 시행령 10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사 계획 및 공정표 검토.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 검토 확인. 설계 도서와 시공 도면의 내용이 현장 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 가능성 등에 대한 사정 검토. 공사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행하해주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사용 자제의 규경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및 확인. 재해방 대책 및 안전관리 확인.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규경 도서의 검토 및 규경 확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를 설명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설계 변경. 설계 변경은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에요. 설계 변경이라는 게. 설계 도서가 만들어지고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공 업자가 있고. 건물주가 있고. 그런데 하다보면 설계하고 다르게 시공이 돼야 될 경우가 있어요. 뭐 상황에 맞지 않다. 해당되는 시스템의 기술이 발전했다.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럼 설계 변경이 되면은. 문제는 이제. 그죠. 돈이 관련된다는 거죠. 돈이. 돈이 증액이 되거나 감액이 돼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다. 돈이 증가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간매자가 중간에서. 그래. 시행자. 그래. 시공자와. 건물주 간에. 중간에 간매자가 있기 때문에. 간매자가 조정을 해야 되겠죠. 간단한 예를 들어 가지고. 보통 우리 설계 도면이 완성되는 시점 하고요. 시공하는 시점은. 보통 아파트 경우에. 한 2년, 3년간 갭이 있어요. 3년 전에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통신은 상당히 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CCTV 같은 거. 뭐 한 40만 하수 이런 걸로 설계가 돼 있는데. 요즘은 전부 다 200만 하수를 다 요구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0만 하수를 200만 하수로 올려서 시공해 돌라.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설계 변경 사항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제 시공자는. 뭐 돈을 더 돌라 그러겠죠.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 하도급은 사실. 민간에서는 별로 예민한 게 아닌데. 특히 이제 간공사. 공기관 공사에는 이런 하도급이 상당히 중요해요. 하도급은 뭐냐 그러면. 사실은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조립하지. 전부 다 부품은 협력 업체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아파트 공사나 이거 똑같아요. 현대건설 직원들이 아파트 수천 세대를 지어도 현대건설 직원들은 몇 명 없습니다. 수십 명이 나와 있어요. 처음부터 그 공사는 협력회사가 한단 말이에요. 협력회사가. 그럼 협력회사하고 이제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하청을 주는 거죠. 하청을 다 하청을 줘요. 그런데 그걸 하청을 여러 단계로 주게 하거나 후리치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시공 품질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간청공사나 공공공사는 그걸 감기자들이 봐야 돼요. 그래서 공정별로 계산서가 잘 있는데 그 계산서를 보고 이 부분을 협력회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하도급 계약을 하잖아요. 하는데 만약 그게 원래 원청이 계산했던 원청이 100이라고 하면 하도급한테 준 게 82%보다 낮으면 그건 부정 하도급이에요. 그런 걸 전부 다 감기자가 계약서 가지고 다 심사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하고 나누면 너무 그냥 후리쳐 가지고 이 시공 품질이 엉망이 되는 거죠. 또 이제 또 그걸 어떤 하도급자가 받아 가지고 또 2단계로 내려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다 이제 하도급에 대한 심사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일들을 쭉 적어놓은 게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이제 내용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쭉 읽어보시면은 뭐 사용자재의 규경 및 즉각성에 관한 검토 및 확인 이런 것도 이제 사용자재 자재 이런 자재를 쓰겠다 하면 자재에 대한 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자재가 들어오면은 금수를 하고 승인된 자재가 맞는지 뭐 그런 걸 이제 감리원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리자의 권한. 감리자는 공사업자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족하게 시공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재시공시키거나 공사 중지 명령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규정에 맞지 않거나 도면하고 다르게 아니면 부정 자재를 사용한다거나 뭐 그런 게 위법 사항이 있으면은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아니면은 재시공 다시 시공하라. 현장 용어로 이제 대나오시. 대나오시라고 이제 주로 일본말이 많은데 재시공하라 하면 골자프죠. 대나오시 하라고 하면은 뭐. 특히 이제 우리 통신은 좀 덜한데 건축 이런 데서는 대나오시 하면은 골자프입니다. 뭐 레미콘으로 다 부어 놨는데 대나오시 하라고 하면 그걸 다 그저 다 콩그레이드를 껴야 되니까 그 보통이래 아닙니다. 82% 예. 예. 주는 양도 있어요. 양도. 그게 뭐 규정이 복잡한데 받아 가지고 얼마 이상은 못 주게 돼 있고 또 못 주는 건 뭐 어디 분야 뭐 하도급 관련 하도급 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대충 우리가 심사하는 것은 82% 보다 더 낮게 치면 안 되고 또 자기가 받은 걸 거기다 던져 버리면 그것도 안 돼요. 자기가 상당 부분을 자기가 원청에서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또 예외가 있어요. 또 전문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또 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증보다 더 많은 걸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하도급 보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원청이 계산한 금액. 원청 그러니까 현대건설에서 건물주하고 계약할 때 전부 다 항목별로 모든 공사에 쓰여 있는 자재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자재, 사람, 품 다 나와요. 그게 내역서인데 내역서. 그게 설계도서에 들어가 있어요. 내역서. 내역서 보면은 어떤 자재들이 진짜 그게 뭐 심지어는 조그마한 부품이 얼마큼 들어가고 그다음에 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다 나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요만한 공정을 줬는데 공정을 내역서를 보니까 100이에요. 그런데 요걸 주면서 80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부정하도급. 82% 이하 치면 안 돼요. 재하도급은 82% 이상을 줘야 되나요? 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런 그게 바로 그거는 뭐 감리장 아니라도 그거는 부정하도급. 이런 데 걸립니다. 그거는. 공정 이런 데 신고하면 걸리는 거예요. 82% 입니다. 그래서 감리위원의 권한은 재시공도 있고 공사 중지가 있다. 공사 중지도 부분 중지가 있고 전면 중지가 있다. 사실은 뭐 이런 뭐 재시공은 가끔 생기지만은 공사 중지 뭐 부분 중지 전면 중지 이런 뭐 이런 상황은 뭐 생기지 않아야 되겠죠. 이거는 뭐 이 정도까지 뭐 공사 중지까지 간다 하면 상당히 뭐 그건 악화된 거고 문제가 있는 거죠. 통신 접지 통신 접지가 지금 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005년부터 접지 케이스가 바뀌었어요. 국가표준이 2004년 8월 31일자로 폐지하고 뭐 이렇게 개정을 했단 말이에요. 개정을.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전에는 이런 접지를 했어요. 전부 다 접지를 통신 접지 전원 접지를 따로 했어요. 따로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통신 이거는 좀 가해자고 피해자 이런 입장에서 불리했단 말이에요. 접지를 했는데 이 케이스가 바뀌면서 통합 접지로 공통 접지로 지금 현재는 이런 접지를 접지가 국가표준입니다. 국가표준이에요. 정기 접지하고 피례 접지 뭐 우리 통신 접지를 다 같이 같이 합니다. 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은 그런데 그런데 제가 2005년에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제가 일했던 현장은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아직까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렇게 정기하고 같이 하면 통신이 피해본다 해서 지금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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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돈은 적게 들잖아요. 접지 복이 꼽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반으로 주는데 지금도 분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감회자가 야 케이스가 공통 접지인데 왜 개별 분리 접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제가 제가 일했던 현장 뭐 저 북선 SK 아파트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가락 재건축 그쪽 현장 노랑인 수산시장 현대아 그쪽 하여튼 제가 여러 현장을 갔는데 거기다 지금 거기다 케이스는 이건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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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합니다. 이렇게 해요. 1점 접지 2점 접지 3점 접지 화살표 구매하는 게 어떤가요? 요거는 요 접지도 통신 접지도 요것도 각각이에요. 각각인데 요 뒤에 한번 보시면은 규격을 보면요 공통 접지 통합 접지가 요거는 좀 더 세분한 건데요 독립접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땅을 파요 땅은 이제 보통 재건축할 때는 건물을 다 철거하고 땅을 팝니다 보통 뭐 아파트는 보통 지하 2층 3층까지 파지 않습니까 땅을 파요 파면은 이제 붉은 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접지예요 접지 제일 먼저 접지 접지는 이런 탄소봉 탄소봉 이거는 탄소를 압축한 거예요 압축한 건데 좀 직경이 15cm이고 이거 80cm 꽤 길죠 그리고 이거 말고 또 동봉 구리로 된 봉도 씁니다 구리로 된 봉은 여기 보다 더 가늘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이걸 맨땅에다가 이걸 이렇게 한 세 개 이렇게 수직으로 할 수도 있고 눕힐 수도 있어요 보통 눕히죠 이렇게 세 개 눕혀가지고 끝단에 이게 이게 케이블이죠 구리 케이블 케이블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를 받고 구리 케이블을 이렇게 올려서 모아서 올라오는 이게 접지선입니다 이게 이걸 땅 이제 바닥에 한 뭐 한 10cm나 1m 정도 밑에 이걸 설치를 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1종 접지 2종 접지 3종 접지는 접지저항에 따라 규격입니다 1종 접지는 접지저항이 15옴이고 3종 접지는 접지저항이 100옴이에요 100옴인데 그러면 15옴 100옴 어떻게 되냐 이제 땅이 안 좋은데 땅이 안 좋은데 접지저항을 15옴으로 하려고 하면 이 봉을 많이 박아야 돼 이 봉을 많이 박습니다 보통은 보통 3개를 박거든요 3개 3개 받고 이제 이렇게 케이블을 모아서 위로 올라가는데 보통 뭐 3개 박으면 15옴 이하가 나와요 그런데 만약 바닥이 안반이다 자갈이다 이렇게 되면 접지저항이 15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 3개 5개까지 받고 안되면 또 여러가지 화학약품 이런게 저감제 뿌리는 게 있어요 그것도 뿌리기도 하고 여러가지 방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했던 현장에서는 거의 뭐 접지저항이 안 나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현장에서 고생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특히 뭐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한강이 있으니까 땅이 축축하니까 땅이 모래니까 접지가 좋고 지금 이러는 노량진 가락 재건축 현장 거기도 뭐 밑이 모래에요 모래 모래라서 괜찮고 그래서 뭐 거의 뭐 이런거 한 3개 받고 이렇게 쫙 모아 올려서 재보면 거의 뭐 5옴 6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접지 봉 접지 봉 접지 봉 접지 봉을 다 시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정식으로 건축이 이루어져요 뭐 여러가지 건축용으로 뭐 뭐 버림탓을 또 하고 다시 콩 그죠 철근 깔고 내면 콩 붓고 이렇게 올라오는거 이제 그리고 접지 목적은 뭐 여러가지 다 아시겠죠 시스템 보호 인명보호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종 접지는 접지저항이 15옴이에요 2종 접지는 155옴이고 3종 접지는 15옴이고 특별 3종 접지는 접지저항이 15옴인데 그런데 우리 통신에서 사용되는 접지는 1종 접지와 3종 접지에요 1종 접지와 통신은 2가지를 씁니다 2가지를 쓰는데 1종 접지는 접지저항이 15옴이다 3종 접지는 접지저항이 15옴이다 2가지를 쓰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우리 아파트 아파트 단지를 보시면 아파트의 통신장비들은 전부 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동에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통신장비들이 그리고 나머지 동에는 통신장비들이 그냥 케이블로만 연결되어 있고 중간에 간단한 장치들만 있어요 서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큰 장비들은 전부 다 관리사무소 있는 동에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있는 동에 접지는 1종 접지입니다 나머지 동은 3종 접지에요 그런데 땅이 좋은 데는 거의 다 1종 3종 구분할 필요 없이 다 15옴이하로 나와요 좋은 데는 그런데 안반이 있거나 안 좋은 데는 상당히 접지장 떨어뜨리는데 애를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접지 복용을 세 개 안 되면 다섯 개도 받고 아까 말한 대로 저감제라는 화학약품 이런 것도 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해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접지장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묻어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흙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이 되니까 접지장은 더 떨어집니다 아닙니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를 설명하면 아파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통신 통신은 일종 접지로 통신 접지를 만들거든요 그럼 전기는 또 따로 전기 접지를 그 송신하고 좀 떨어진 데다가 또 박아요 전기 전기 접지하고 통신 접지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고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동은 일종 접지고 또 나머지 동 기타 동은 삼용 접지인데 거기서도 역시 전기하고 통신은 접지를 따로 해요 따로 개별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 동별로 또 따로 네 그렇죠 다 따로 동마다 종마다 접지 보험이 다 바뀌어 있습니다 동마다 근데 아까 그인으로 파설들이 이렇게 아 그거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아마 개념적으로 그런 거고요 실제는 다 따로 해요 다 따로 그런데 만약 만약 이제 아까 전기 전기 전기하고 공통 접지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동은 통신으로 봐서는 일종 접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전기하고 공통 접지로 같이 가면 그 접지는 일종 접지가 만족이 돼야 되겠죠 통신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하여튼 아까 케이스는 합쳐졌는데 지금 현실은 현장에서 다 개별이에요 개별이고 통신은 일종 삼종인데 하여튼 통신 장비가 많이 수용되는 관리사무소가 있는 동은 일종 접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 동은 삼종 접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따로 예 다 따로 그래서 하여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는 동은 일종 접지가 쭉 계속 올라가 있고 기타 동은 전부 다 삼종 접지에요 동마다 동 단위로 다 따로 돼 있어요 다 따로 돼 있고 또 피대심이나 낙래 피대심이 전부 다 동 단위로 다 돼 있잖아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지 접지에 대해서는 접지에 대해서 한 번씩 문제가 나오는데 개별 접지 공통 접지 케이스는 공통 접지인데 실제 현장에서는 개별 접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접지 규격의 종류에는 1종 2종 3종 특 3종이 있는데 통신의 경우에는 그런 1종하고 3종을 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 통신에 대한 기준 기술 기준이 있는데 접지 설비 구내 통신 설비 설로 설비 및 통신 공동구 등에 가다는 기술 기준을 보면 통신 관련 시설의 접지 저항은 15옴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는 100옴 이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보면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서로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서로 여러 기준이 있는데 서로 상충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하여튼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수용 소규모 해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100옴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1종이고 100옴 이하는 3종인데 3종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접지선의 접지저항은 100옴 15옴 이하는 경우에는 케이블 2.6mm 이상 접지저항값 이런 것은 직경이 어떻게 이렇게 다 그러니깐 1종 접지가 케이블이 더 굵어야 되죠 그렇죠 저항을 저항을 낮춰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다음 각 코에 해당되는 방송 통신 관련 설비의 경우에는 접지를 안 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전도성이 없는 인장선을 사용하는 강섬유 케이블 강섬유 케이블은 간섬이나 이런 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섬유 경우에도 우리가 강섬유 케이블도 포스를 할 때 당긴단 말이에요 사람이 당기거나 기계가 당겨요 당기기 때문에 인장에 견딜 수 있도록 강 케이블을 제조할 때 안에 강철심을 넣습니다 강철심을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당기잖아요 우리 배가 한 번씩 그런 걸 보셨을 텐데 사람이 인력으로 당기기도 하고 기계로 당기기도 해요 당기면 케이블이 상하니까 그걸 너무 먼 거리에서 당길 수도 없어요 케이블이 상하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강 케이블도 순수한 강 케이블만 있는 게 아니고 인장 힘에 견디기 위한 그런 강철심을 케이블에 밖에서 쓰는 강 케이블에는 들어있다 이거죠 이런 거 이런 거 없는 경우에는 접지 안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접지장 측정법은 보통 이제 이렇게 접지 작게 접지봉을 묻어가 세 개를 모아서 올라오잖아요 그 선이 바로 이 접지극이에요 접지극이고 또 이제 접지저항을 제기해서 따로 보조극을 두 개를 새로 만듭니다 보조극을 두 개 만들어요 그래서 테스트 보면 세 개 단자를 연결해서 간단하게 접지저항을 제기 되어 있는데요 이게 등가 회로인데 이게 아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접지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고 이제 아마 전기 회로상으로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된 회로에요 이 회로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게 실제 현장 땅바닥에서 땅바닥에서 접지저항을 다 묻고 이제 접지저항을 측정하기 위한 단계에요 그건 이게 테스트잖아요 테스트인데 선이 세 개에요 세 개인데 하나는 접지선 사용할 접지선을 딸고 두 개는 전류보조접지국 전압보조접지국 이렇게 세 개를 물려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여기 측정보조단자가 두 개 단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모아놨는데 여기 보면 전기접지는 3종이에요 배고음이고 태양강자 요즘은 또 건축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건축물이 되면 옥상에 솔라세를 설치해야 됩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이거는 이제 태양강접지는 특 3종 15옴이고 피레접지는 1종입니다 15옴 통신접지 1종 3종인데 15옴 100옴 그 다음에 측정보조접지가 두 개 이런 식으로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딱 모아서 철근으로 이렇게 꽂아 놓고 측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로 시공 끝나고 난 다음에 접지저항 측정할 때 장면입니다 이게 이거 보시면 이거 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이거 보시면 이제 바닥이라는 걸 우리가 큰 건물 지을 때 건축하시는 분들은 이제 땅을 지하 3종까지 파잖아요 맨땅에 나오잖아요 맨땅에 나오잖아요 맨땅에 나오면 만약 그 건물 지을 그 기반이 뭐 암반이 단단하면 그냥 거기에서 올리면 돼요 그런데 흙이란 말이에요 흙 흙일 경우에는 흙에서 30층 40층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초가 그래서 이런 걸 박아요 아마 이거 공사 현장 갔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콘크리트 전주 같은 걸 수십 리터 되는 걸 막 박습니다 땅 속으로 박아야지 이거하고 이제 이걸 막 곳곳에 박습니다 이게 박아서 콘크리트를 부으면 콘크리트하고 이놈하고 같이 한 몸체가 돼가지고 이게 밑에 뿌리깁이 박혀 있잖아요 그래야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바로 바닥이구나 바닥 건물 높은 건물 올릴때는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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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구조 구조기술사들이 다 설계에 의해서 박는 건데 이거는 특히 땅이 모래땅이거나 땅이 무르거나 건물의 높이에 따라서 이걸 더 많이 깊이 박아야 되겠죠 그래야 밑에 이런 걸 많이 박아야지 밑이 안반 덩어리처럼 딱 기반이 건물하고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건물이 건물이 유지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여기에 동봉을 박았어요 수직으로 박았어요 박고 이렇게 쭉 이렇게 이거는 케이블인데 구리 케이블인데 케이블로 묶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거는 현장 사진인데 이게 접지가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데 접지가 하나를 여러 개로 분산시켜서 이렇게 올리는데 이렇게 보면 접지 케이블 구리 동판 한 디스크 이렇게 끼워놔요 여기에 이렇게 끼워놨습니다 이거는 저는 저도 건축 쪽을 잘 모르니까 저걸 왜 하느냐 그랬더니 아마 케이블을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건데 접지 케이블을 쭉 뽑아 올리면 저런 걸 안 해 놓으면 수분이 수분이 이후로 탁 올라온대요 수분을 물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리 한 디스크 이렇게 수막 동봉 이 설비도 같이 합니다 접지 공사 방법이 여러 가지 아까 탄소봉이나 동봉 동봉을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하는데요 보통 보면 안반지역은 수평으로 하고 일반 토사 흙이 좋으면 수직으로 이렇게 하고요 지하 70에서 140cm 아래 설치하고 이렇게 모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공통인데 여전히 분리해서 한다 그래서 접지장을 낮추기 위해서는 접지 봉을 더 좁은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하거나 아니면 화학적인 저감제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아까 제가 탄소봉하고 동봉 이야기 했는데요 탄소봉 동봉에 비해서 탄소봉이 수분을 많이 함유하므로 접지 특성이 좋다 환경 친화적이다 녹이 구리에 녹이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부식하지 않고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유일한 단점이 강도가 약하다 동봉은 깨지지 않는데 탄소봉은 깨질 수 있다 이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전부 다 면땅에 전부 다 접지 봉 만들어 가지고 하는 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접지는 공사의 시작입니다 시작 그런데 접지선 접지선이 물론 접지선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바깥에 우리가 외부에 CCTV 카메라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부에 그러면 외부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외부에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그 폴대를 세우고 한 4m 6m 정도의 카메라를 달잖아요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를 달잖아요 카메라를 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연결될 때 연결되는 선이 세 가지 선이 연결돼요 세 가지 선이 이제 영상신호용 케이블이 있고요 또 이 카메라에 동작전원을 공급하는 전력용이 있고 그죠 전력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접지선이 있어요 접지선이 접지선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같이 같이 따라 나가야 돼요 같이 따라 나가고요 심지어 또 이제 그 카메라가 만약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틸팅하고 패닝하고 줄밍하고 이 기능이 있으면 그 선까지도 있어야 돼요 많은 소리 나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제 그것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카메라는 낙내를 낙내를 낙내에 직접 맞지는 않지만 낙내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 가지고 손상될 수가 있어요 직접 맞는 거는 뭐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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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선에다가요 이런 선에다가 SPD SPD를 씁니다 Surge Protected Device라고 이게 이제 양단에 어느 정도 이상의 비정상적인 간섭 신호가 오면 얘가 이제 브랙다운 해가지고 얘가 이제 그죠 얘가 방전을 해 버리죠 그러면은 SPD를 설치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죠 접지선이 필요해요 접지선이 SPD에 접지선을 연결해 줘야지 이게 외부에 신호가 왔을 때 얘가 브랙다운 하면서 일로 접지로 흘러 흘리거든요 그래서 SPD를 SPD를 설치한다 그러면 반드시 SPD까지 접지선이 따라 나가야 돼요 따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 외부에 설치할 때 보면 설치되는 선의 종류가 영상을 전달하는 신호 그 다음에 전원을 공급하는 케이블 그 다음에 이 SPD 브랙다운 해서 방전할 때 흘려주는 접지선 그리고 CCTV 카메라가 만약 이렇게 움직이는 카메라다 지어하는 카메라다 하면 지어선까지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UTP 카테고리 6 온라인 이거는 영상신호 전달용 사페어 전원선 FCV 2.5 스퀘어 2가닥 접지선 E 2.5 미리미터 스퀘어 이런 선이 나갑니다 보통 우리가 외부에 카메라 설치할 때 설계 도면 보면 설계 도면 보면 케이블링이 저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SPD 설치하면 낙래 문제 간섭 문제 해결된다 그러는데 반드시 SPD에는 접지선이 따로 나가야 돼요 접지선이 따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접지선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지하에 보면 지하에 보면 아마 우리 주차장 아파트 지하주차장 가시면 천장을 찾아보시면 전부다 이런 구조물을 많이 보셨죠 트레일은 전부다 케이블들이 케이블들을 운반하는 케이블들의 길이에요 선반이 선반이 길입니다 이게 트레일하고 트레일인데 트레일 단위 길이가 3m예요 3m 마다 계속 확장해 나가는데 특히 이제 통신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까이 있는 트레일은 굉장히 넓어요 이제 그건 아시겠죠 MDF 우리 아파트 통신실이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거기서는 케이블이 막 굵게 나가거든요 나가가지고 자꾸 이제 갈수록 줄어들어요 제일 끝에 있는 동 동까지 가보면 이 트레일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케이블링이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자꾸 갈라지니까 전기 케이블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방 소방 케이블 일반 기계 제어용 모든 케이블은 여기에 담겨 가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이거 보세요 이걸 갖다가 지금 트레일을 한쪽 끝에서 접지를 해 놨어요 접지를 해 놨는데 그 트레일이 수백m 가는 그 트레일이 3m 마다 3m 마다 이렇게 확장 확장 된단 말이에요 이 접지가 연결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구리 구리편으로 이렇게 처리를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접지에 신경을 씁니다 접지에 접지가 계속 모든 트레일 덩어리가 이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처리를 해요 접지에 접지가 계속 모든 트레일 덩어리가 접지가 다 이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는 이성안테나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고시가 있어요 고시가 있는데 이걸 왜 고시를 만들었냐 그러면 우리나라 경우에는 특히 공동주택이 많아요 아파트 연립 이런 것들 만약 저런 기준이 없으면 집집마다 안테나를 집집마다 안테나를 다 셔야 되는데 뭐 안전도 그렇고 미간상도 그렇고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주택 몇 년 전 하더라도 공동주택 15세대 이상 경우에는 공동방송 공동수신설비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도 확대돼 가지고 모든 공동주택은 개별 안테나를 지으면 안 됩니다 모든 연립 뭐 연립한 열쇠대를 지어도 옥상에다 옥상에 안테나를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법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안테나 안테나는 야기 안테나고 파라보라 안테나 두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세우는 안테나를 보면 최근에 만약 최근에 한 뭐 10세대 20세대 연립이 될 수 있는다 그럼 옥상에 설치된 안테나가 뭐 뭐 설치되는 걸 보면 야기 안테나 야기 안테나는 디지털 디지털 지상파 TV 안테나 하나 그 다음에 FM 라디오 FM 라디오 야기 안테나 하나 또 최근에 만약 지하층이 있다면 지하층이 이제 뭐 재난 재난 시설로 이제 활용되기 때문에 재난 방송으로 지상파 DMV가 추가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상파 DMV 안테나까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럼 야기 안테나가 3개가 되죠 TV 안테나 지상파 TV 안테나 FM 라디오 안테나 그 다음에 지상파 DMV 안테나 3개가 되죠 3개가 되고 그 다음에 위성 파라보라 안테나는 지금은 이제 무궁화 5호 무궁화 6호 두 개에요 두 개에다가 또 이제 뭐 보통 서비스로 많이 설치하는게 AS 아시아 세틀라이트 BS 버드 세틀라이트 이게 뭔가 NHK 이성방송 아니면 홍콩 스타티브 이거는 간행으로 옛날에 옛날에 아파트 분양해서 아파트 많이 팔려고 그때 아파트 업자들이 막 설치를 한거에요 법으로 법으로 설치할 그건 없는데 AS BS 해가지고 지금 만약 풀로 설치한다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야기 안테나가 3개고 파라보라 안테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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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인데 무궁화 5호는 뭐냐 무궁화 5호는 주로 이제 그 교육방송이에요 EBS 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ONU 오픈 오픈 유니버시티 네트워크 뭐 거기에 있고요 주로 뭐 주로 뭐 주로 해도 교육 관련된 채널이 많아요 무궁화 5호에는 무궁화 6호는 뭐가 있느냐 무궁화 6호에는 스카이라이프 유로방송이죠 스카이라이프가 있고 KBS 1TV도 거기서 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UHD TV용으로 양양통하는 예 양양통하는 특이의 예 주상파 UHD TV가 이제 뭐 수시를 못해서 파괴되었잖아요 그 지금 이제 아까 공동주택에 설치될 안테나가 이제 주상파 디지털 TV가 UHF잖아요 UHF 주상파 디지털 디지털 TV UHF 안테나 하나 그 다음에 FM은 88에서 108메가 VHF입니다 VHF 하나 약간 사이즈가 더 커요 크고 그 다음에 또 역시 UHF 대역인데 그 주상파 DMV 이야기할테나 하나 이야기할테나 세 개예요 세 개고 그리고 이제 울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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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D TV 울트라 HD TV 대역은 UHF 700메가 대역 대역을 할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테나는 지금 현재 그 HD 디지털 시상파 TV 안테나로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거 UHD TV 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그런데 UHD TV 저게 이제 저거 그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저게 UHD TV 가요 외국에서는 울트라 HD TV 지금 북미 유럽 방식 나눠져 있고 북미 4K 8K 4K 8K 4K HD 4배 HD 16배 핫소스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 외국에서는 울트라 HD TV 는 원래 유료방송이에요 유료방송 지상파는 안합니다 유료방송이에요 유료방송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주파수를 정의를 합니다 주파수를 정의하는데 원래 700메가대 700에서 8 700메가대가 700에서 794인가 그 그 메가대가 UHD TV TV 채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부에서 주파수를 정의를 합니다 1900 2014년이니까 완전히 우리가 풀 디지털 TV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전환하면서 주파수를 정리를 해요 하면서 700메가대를 비웁니다 주파수를 방송 대역이 좀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옮겼어요 700메가대 대역을 비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스마트 TV 트래픽을 커버할 수 있도록 스마트 TV 모바일용으로 할당하려고 700메가대를 비웠단 말이에요 비웠습니다 비고 거기에 있던 UHDF TV 채널들은 다 700메가 600메가대로 옮겼어요 옮기고 VHF는 VHF에 있던 TV 채널도 옮기고 VHF는 TV FM 라디오 88에서 108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해놓고 700메가대로 모바일 이동통신용으로 주려고 정리를 했어요 미래부에서 영국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딱 그렇게 줬더니 지상파들이 로비를 합니다 국회의원 국회 결국은 미래부가 손들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보십시오 700메가대를 왜 비웠죠 700메가대를 비운 이유는 폭증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을 커버하기 위해서 비웠어요 비웠는데 결국은 30메가 대역을 지상파 TV한테 줍니다 UHD TV 하라고 줘요 30메가 헬즈를 줍니다 그런데 그거는 원래 그걸 아니 방송을 다 다른 데로 밀어넣고 모바일 통신한테 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30메가헬즈를 UHD TV용으로 줬다니까요 주고 재난 통신용으로 주고 하니까 이동통신한테는 별로 할당된 게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때 지상파들이 사실은 로비렉이 강하잖아요 지상파들이 국회의원들 동원해서 공청회할 때 공청회할 때 미래부 장관 불다 놓고 국회의원들이 그냥 큰소리 치고 하는 거 보면 참 엔지니어가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부 장관은 거기서는 대꾸를 못 해요 해야 될 소리를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상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사실은 지금 30메가를 줬는데 5개 방송사한테 KBS 1,2 MBC SBS EBS 6메가헬즈 곱하기 5 하면 30이잖아요 그런데 30메가 가지고 전국 방송을 못 해 못 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동일한 주파수 싱글 프리커스 네트워크로 전역을 커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주파수를 다르게 방송하거든요 그래서 30메가 가지고 전국으로 확장을 못 합니다 우선 주파수 예유가 돼 있어야 돼 그건 줄 건 없죠 그리고 지금 현재 압축기술로서는 보통 방송 채널은 방송국당 6메가입니다 6메가 그러니깐 아무리 하수가 많더라도 그 안에 압축기술로서 압축기술로서 그런데 지금 가장 TV 영상신호 압축기술이 제일 발전된게 H.265입니다 H.265 지금 말씀하는게 H.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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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을 하면 4K UHD TV 를 압축하면 20메가 BPS가 넘어가지고 저기에 못 넣어요 방송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로 하느냐 H.264 H.264 H.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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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률이 가장 높은 최신 압축기술이 압축률이 가장 높은 최신 압축기술이 H.265인데 그걸로 압축하면 UHD TV 4K를 6메가 헬스에 억질로 넣을 수 있어 넣는데 그것도 풀리 넣는게 아니고 많은 부분을 희생해서 기능을 여러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상당한 기능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제거하고 잡아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방송하고 있는 UHD TV 지상파 방송이 완전한 4K 풀리 이용하는게 아니에요 그게 채널이 좁아가지고 지금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곧 4K 8K 갈 거 아니에요 8K 가면 정보량이 몇 배죠 지금 어차피 주장파로는 8K는 못합니다 못하고 4K도 풀리 기능을 구현을 못하거든요 못하고 전국적으로 확장도 못하고 지금 그런 지경이에요 지금 그걸 그렇게 만든게 이제 바로 국회 국회입니다 국회 그리고 사실 울트라 HDTV는 지상파로 하면 안 돼요 유료방송으로 가야 돼요 케이블이나 그런데 저런 걸 갖다가 케이블로 가거나 그 다음에 IPTV로 가면 그냥 스무스해요 스무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러면 그런데 유료방송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서민들은 서민들은 울트라 HDTV를 보지 말은 말이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뭐든지 정치권은 서민 서민 정서 들고 놓으면 거기에는 당할 자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우리 우리 눈의 눈의 특성이요 눈의 특성이 HDTV하고 울트라 HDTV를 구분하려고 하면 스크린 사이즈가 스크린 사이즈가 스크린 사이즈가 스크린 사이즈가 50인치 이상은 돼야 돼요 50인치 이상이 안 되고 화면이 적으면 우리 눈이 이렇게 하수홀을 구분하는 간격이 우리 눈이 한계에 이어서 50인치가 넘지 않으면 울트라 HDTV 하질이나 HDTV 하질을 구분을 못합니다 그러면 서민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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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지상파 울트라 HDTV를 즐기려고 하면 50인치짜리 TV를 갖다 놔야 되거든요 갖다 놔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의 울트라 HDTV 방송은 지상파로 하는 방송은 지금 많은 한계가 있고 또 학장성 지역학장성 8K로 업그레이드 이런 면에서 불가능한 상태이고 하여튼 그런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울트라 HDTV가 700메가대 주파수를 줬단 말이에요 우리 안테나는 지금 HDTV 디지털 지상파 TV 하고 공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지금 볼락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우리나라 시청자의 95%가 95%가 지상파 TV를 물어봅니까 지상파 안테나로 보는 가입자는 5%예요 다 뭐로 보느냐 케이블이나 케이블이나 IPTV로 봅니다 그러니깐 지상파로 쏴 줘도 울트라 HDTV 가진 사람 중에서 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 3, 4, 최근에 판매된 울트라 HDTV 수상기가 전부다 유럽 방식의 칩이 내장되어 있어요 유럽 방식으로 지금 북미 방식으로 장착된 울트라 HDTV 수상기는 아마 판매한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100만대가 팔렸다고 하면 대부분 다 보려고 하면 셧탑박스로 변환해야 돼요 변환해 줘야 돼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고 95%가 전부 다 케이블에 IPTV 셧탑박스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지상파 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셧탑박스 분리 분리하고 지상파 안테나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거의 시청자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왜 그렇게 했느냐 약간 너무 진도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느냐 결국은요 결국은 그 싸움은 방송 쪽에 있는 분들은 잘 아시던데 컨텐츠하고 컨텐츠하고 송출프레폼과의 싸움이에요 컨텐츠 그런데 지상파는 지금 송출프레폼은 다 잊어버렸어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도 그걸 시청자한테 전달하는 수단은 전부 다 케이블하고 IPTV에요 송출프레폼을 뺏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그럼 가진 게 뭐냐 가진 게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컨텐츠에요 컨텐츠고 케이블하고 IPTV 통신사업자는 송출프레폼이에요 두 개의 싸움 싸움 싸움인데 그래서 지금 유럽영상한테 안 주는 이유가 뭐냐 재전송로 돈을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파에서 UHDTV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케이블이나 IPTV를 줄 때 돈을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재송신료 재전송료 재전송료라고 하는데 그걸 많이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결국은 플랫폼 플랫폼과 컨텐츠와의 싸움 주도권 싸움입니다 싸움 어차피 지금 주상파로는 더 이상 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시상파들은 컨텐츠 만들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만들어 가지고 주를 줄 때 재송신료를 많이 받겠다 주도권을 갖겠다는 그런 싸움입니다 앞으로 한번 계속 두고 보시면 그런데 그때 한 때 케이블하고 MBC하고 한번 붙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방송국에 보면 EBS하고 KBS1 은 케이블 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전송하게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리고 케이블 사업자들은 KBS하고 EBS는 법적으로 전달해 줘야 돼요 그때만 하더라도 난시청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서로서로 윈윈이 됐거든요 윈윈이 그래서 지금 유로방송 채널 사업자가 보기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이 뭐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게 됐어요 그리고 지상파로 봐서도 자기 컨텐츠를 많이 전달해 주니까 좋았고 그렇게 됐는데 돈을 이제 나중에 이제 케이블 사업자들이 돈을 좀 벌잖아요 IPTV 사업자는 돈 많은 재벌 통신사업자들이고 그래 이제 컨텐츠 공짜로 하지 말고 돈 내라 이러니까 그래 이제 케이블 사업자들은 야 너들 난시청 우리가 해결해 준 거 그 은혜도 모르고 지금 돈 내라 그러느냐 뭐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붙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재전송 못한 케이블 사업자들이 그러면 MBC 특히 이제 KBS는 법이 있으니까 그렇고 MBC SBS한테 돈 내라 그랬어 그게 무슨 소리냐 KBS도 안 내는데 우리가 왜 내냐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제 그 케이블 아마 MBC 하고 MBC를 타켓으로 해가지고 붙었죠 그죠 케이블 사업자들하고 붙었는데 하여튼 그래 돼가지고 방송을 송출을 안 해 버리니까 그때 아마 MBC가 아주 인기 있는 시청률이 오픈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대요 저녁 프로그램을 하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다시 보기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아주 그때는 직접 안방에서 봐야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여튼 그걸 딱 끊어 버렸어요 끊어 버리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정부에서 이제 정부에서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뭐 미봉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제 UHD TV가 딱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지상파들은 케이블하고 IPTV들한테 많은 제 송신료를 받겠다 그런 의도로 무리하지만 무리하지만 지상파로 어거지로 아무도 보는 놈도 없는데 어거지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울트라 HD TV TV에 대한 기술 그죠 뭐 뭐 유럽하고 미국 방식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런 것들하고 여러가지 해난들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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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으면은 시험에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디요 네 어디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아까 제가 이제 이제 방송공동수진설비 설치기준 이렇게 됐잖아요 안테나는 공용돼요 안테나는 안테나는 공용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방송국이 또 있어요 헤드엔드가 헤드엔드 헤드엔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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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헤드엔드가 뭐하느냐 그러면은 헤드엔드가 있어야 되는게 우리 아파트에서 보시면은 어린이놀이터의 CCTV 영상을 채널로 방송해 주잖아요 그리고 주부들이 자기 집 앞에 어린이놀이터 어디 자기 애가 잘 노는 어린이놀이터의 카메라 영상을 TV 채널 몇 번 딱 틀리면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걸 어디서 해 주느냐 헤드엔드에서도 합니다 헤드엔드에서 헤드엔드에서 아파트 단지의 여러 중요한 CCTV 영상을 거기서 방송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헤드엔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거에요 그리고 아까 문화 5호 문화 5호는 주로 EBS 수능 방송 이런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선 위성 방송은 벤조 방식이 벤조 방식이 QPSK입니다 QPSK에요 QPSK이고 그 지상파 지상파 디지털 TV는 뭐죠 VS8 8VSP죠 그죠 벤조 방식이 달라요 그러면은 왜 디지털 TV인데 왜 스카이라이프는 왜 QPSK를 쓰고 왜 디지털 TV는 VSB를 쓰느냐 그거는 전부 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벤조 방식은 여러가지 이제 어떤 전파 환경 전파 환경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전파 환경 그런데 또 맞춰 설명하면 케이블 TV는 어떤 걸 쓰죠 벤조를 256 캄을 써요 엄청나게 알아야 될 게 케이블 지상파 위성 케이블은 최대 250 캄을 씁니다 이걸 한번 단순하게 암김하지 마시고 한번 이게 가장 그죠 가장 방송 밀도가 높은 게 이거잖아요 이거 256 캄이 가장 그게 높죠 예를 들면 보호 레이터로 보면 신호가 이렇게 한번 변하는데 당기는 비트 수가 이건 엄청나잖아요 256 캄은 그런데 지상파는 8VSB 이성은 QPSK 이게 제일 낫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전파환경입니다 전파환경 전파환경이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전파환경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외부 간섭도 거의 없다고 보고 변화도 없고 그런데 무선경우는 벌써 뭐가 있죠 페이딩이 있고 막 변해요 지상파 보다 위성은 더 많이 변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뭐 신호대 자본비 SMB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케이블에서는 거의 없으니까 아주 하이덴시티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쓰고 이게 많고 변화가 많으니까 그죠 위성에서는 더 아주 강인한 에러에 강인한 QPSK를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헤드엔드가 뭘 하냐 그러면 아까 제가 문화 5호 5호는 교육방송을 한다고 그랬어요 교육방송을 하는데 그걸 우리 집에서 시청하려고 하면 셋탑박스가 있어야 돼요 셋탑박스가 근데 지금은 거기다 그냥 보거든요 그걸 어디서 하느냐 헤드엔드에서 헤드엔드에서 그래서 QPSK로 온 EBS EBS 신호를 복조를 해가지고 다시 이걸로 벤조를 합니다 해서 거기서도 헤드엔드에서 방송을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디지털 TV로 볼 수 있는 거예요 EBS가 위성에서 온 이성에서 온 신호 채널인데도 셋탑박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VSP 벤조 방식인 수상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게 전부 다 헤드엔드예요 그리고 그런 헤드엔드가 있는데 헤드엔드를 무슨 말씀 드리는 이유가 만약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울트라 HDTV를 볼 수 있게 하려고 하면 안토나는 어디로 써도 되고요 헤드엔드에서 헤드엔드에 헤드엔드에 울트라 울트라 HDTV를 수신할 수 있는 채널을 꽂아야 돼요 정성 근데 아직까지 그 장비가 그 장비가 지금 우리 국내 업체에서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하고 있다고 하고 우리도 안 그래도 제가 감리하는 현장에도 설치해야 되겠나 그러면서 알아봤는데 지금 이제 국내 업체 방송 장비 업체들이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올 하반기 올 하반기 되면 아마 구매가 가능할 걸로 보이고 이게 이제 가격이 채널당 한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지금 KBS SBS MBC가 세 개 가니까 세 채널 한 4,500만 원 정도 장비를 사서 헤드엔드에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 정도 근데 그게 지금 그 법을 지금 이제 관련 법을 미래부에서 법을 1월 2일자로 이걸 개정을 하면서 울트라 HDTV를 넣었어요 넣으면서 단서조항으로 관련 장비가 상용화해서 구매할 수 있을 때까지 시행을 유보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나오면 이제 지금부터 짓는 아파트는 다 이게 반영이 돼야 되죠 그러면 기존 아파트들은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주민들이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상파로 보는 거는 지금 방송은 케이블 보고 있는데 지상파 보려고 하면 다 또 케이블에서 선을 뽑아가지고 연결을 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까지 UHDV를 보겠어요 뭐 하여튼 그 쓰임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이나 IPTV도 당분간은 먼저 지상파한테 울트라 HDTV 우리 채널에 좀 방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상을 먼저 요구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결하면 결국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고요 딴 이야기를 좀 많이 했네요 그래서 위성한테는 사기인데요 웅하 6호 5호 버드 세틀라이트 아시아 세틀라이트 그래서 어떤 데는 서민 아파트는 이 두 개만 두 개만 설치합니다 두 개만 설치하고요 요거는 직접 설치하고 요거는 그냥 딱 설치할 수 있는 배관하고 패드만 딱 해 놓고 스카이라이프 스카이라이프가 와서 설치하라고 비어 놓습니다 그리고 오전 괜찮은 아파트는 요거는 비어 놓고 설치할 수 있도록 패드 만들어주고 배관 만들어주고 스카이라이프가 설치할 거니까 요거는 설치하고 요거 두 개도 추가로 설치합니다 하는데 버드 세틀라이트는 NHK고요 아시아 세틀라이트 홍콩 스타티브입니다 그런데 요거 보시면 옥상 올라가 보시면 요기에 보통 4개가 있는데 보통 AS하고 BS는 여기 직경이 180cm짜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저 뭉화 5호 6호는 120cm짜리 사이즈가 120cm면 충분히 그 수신 전개가 그 이 안테나 개인 그 정도면 충분히 수신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여튼 뭉화 5호 6호는 120cm고 BSAS는 180cm 를 씁니다 그래서 바라보라는 데나 딱 보시고 큰 거면 요거는 AS하고 BS NHK이고 그 다음에 홍콩 스타티브이 수신용이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크냐 다 아시겠지만 뭉화 5호 6호는 6호는 우리 전파빔이 우리나라 남한 중심에 중심을 향해서 전파를 쏘게 돼 있어요 그런데 NHK는 일본 홍콩은 자기는 자기 그쪽으로 쏘겠죠 쏘게 쏘지만 전파라는 게 스피오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결국 S나 BS 수신하는 것은 스피오버 되는 전파를 수신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사이즈가 더 큰 걸 씁니다 그런데 스피오버라는 게 법적으로 규제를 하죠 전파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너무 엄격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스피오버 되는 전파가 자국의 문화를 문화를 다른 나라에 전파하는 의도도 또 있습니다 네 뭉화 7호는 지금 쏘올렸어요 쏘올렸는데 이제 테이크오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안테나 수명이 위성의 수명이 10년입니다 10년 위성의 수명이 10년이거든요 10년 10년 쓰면 위성의 수명이 왜 10년이냐 두 가지입니다 솔라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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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저하하고 연료 왜냐하면 항상 위성은 끝없이 자기 위치를 잡아야 돼요 위치를 잡을 때 지상에서 컨트롤을 하면 자기 연료 장착된 연료를 써가지고 로켓 분사를 해서 잡아요 잡는데 그 탑재된 연료의 양이 10년 쓸 양입니다 그 다음에 또 솔라셀도 계속 우주공간에서 활짝 펴고 발전을 하는데 입자하고 충돌하기 때문에 한 10년 쓰면 솔라셀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성의 수명을 10년으로 보거든요 지금 이제 뭉화 5호 6호 중에 한 놈이 10년이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지금 써 올린 겁니다 써 올려서 계속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시험도 하고 하면서 이제 자기 위치도 잡고 하면서 이제 택오바를 해야죠 택오바를 하면 그래 되면 뭉화 5호를 먼저 그런데 뭉화 5호는 뭉화 5호를 그 위의 공간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위의 공간으로 보내버리고 그 궤도에 뭉화 7호를 포지션을 할 수가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궤도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테이크오버한 상태는 아니고 일단 쏘아 올려가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되면 뭉화 5호를 더 높은 계도 어떻게 보면 위성으로 볼 때는 완전히 묘지라고 공통묘지라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날려버리고 그 궤도에 뭉화 7호를 갖다 놓겠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모든 기능들을 테이크오버하는 거죠 시간이 이게 지금 무궁화 6호 무궁화 5호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무궁화 신호가 11기가 이런 신호들이 많이 높은 신호예요 이성 신호가 그런데 파라보라에서 이성을 받잖아요 신호를 받잖아요 이걸 갖다가 관리사무소 헤드엔드 방송국까지 한 100m 한 30층 40층 되면 100m 되지 않습니까 100m로 동축 케이블로 쭉 보내는데 10 몇 기가 전송을 못합니다 전송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안테나 안테나 이 앞에 이 앞에 뭐가 있냐 하면 컨버터 IF 변환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에는 아주 높은 10기가대 이상의 전파를 중간주파수 그냥 1기가 내지 2기가 정도로 떨어뜨리는 떨어뜨리는 소자가 있습니다 안테나 앞에 떨어뜨려 가지고 밑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하여튼 10기가 15기가를 동축 케이블로 못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IF로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서 밑으로 보내죠 그런데 이건 원리는 간단합니다 믹서 보통 믹서라 그러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에서 배운 거 있잖아요 코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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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하기 나오면서 하나는 두 개의 주파수 합쳐진 거 하나는 두 개의 주파수 차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믹스하면 어떤 높은 주파수를 어떤 다른 주파수로 믹스를 하면 나오는 거는 두 개의 성분이 나오는데 두 개의 주파수가 합쳐진 성분이 나오고 두 개의 주파수의 차이의 주파수가 나와요 그럼 필터로 두 개의 주파수 차이의 주파수만 선택하면 주파수는 탁 떨어지는 거에요 그럼 원하는 신호로 떨어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파라보라 안테나에서 밑에 장비까지 채널에 관계없이 이제 이렇게 950에서 이런 신호로 떨어지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비 장비 관련 장비의 어떤 통일성에도 사실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제 옥상에서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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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상의 안테나 뭐 야기 안테나 파라보라 안테나 에서 이제 받은 신호를 밑으로 헤드엔드로 쭉 동축해 로 오는데 바로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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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폐로 принципе 동축캡의 방에 이런 장 JJ좌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가지 보호기가 있고요 fl s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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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파라보란테나 위성 2개에다가 디지털 TV하고 FM 라디오 4개, 안테나 4개에 대한 해로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TV, 여기 TV 안테나, 주상파 디지털 TV 안테나고요. FM 라디오 안테나. 이거는 UHF가, 이건 좀 오래전 사진인데요. UHF TV 채널 대역이 넓어 가지고 로우, 하이 두 개로 구분해 가지고 사이즈가 약간 다릅니다. 전파의 반파장 안테나니까 약간 더 작은 거 좀 큰 놈 해 가지고 로우, 하이로 두 개를 쓴 거고요. 이거는 FM 라디오 안테나. 이거는 88에서 180이니까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또 수직으로 씌어 놨을까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하는데 이때는 아직까지 주판수가 정리가 안 됐을 때인데요. FM 라디오 88이, 88하고 180이 TV, VHF 채널 안에 있어요. 안에. 주판수 대역을 보면은 안에 있어 가지고 간섭, 이런 게 간섭 가능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씌었다. 하나는 이거는 이제 디지털 TV들은 수평, 수평 편파 쪽으로 해 놓고 이거는 수직 편파로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수직 편파를, 전파의 편파는 전자, 전기와 자계의 성분, 전기 성분의 진동픽면이 편파인데 편파를 다르게 하면은 간섭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주판수가 정리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피레침. 이것도 법에 따라서 1m 이상 거리를 두고 이걸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레침. 그런데 피레침의 세이프티존은요. 여기서 45도. 45도 각도 안에 얘들이 다 들어와야 돼요. 45도.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자꾸 붙일수록 높이는 낮아지겠죠. 많이 띄우면 띄울수록 이게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거리를 1m 이상 떼어라 라고 정의를 법에서 하고 있어요. 아시아 셰틀라이트, 버드 셰틀라이트. 여러 가지 뭐 이건. 이것도 법인, 아까 공청한 법인데요. 수신 안테나는 모든 채널의 지상파 TV방송, 이성방송 및 FM 라디오 방송의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안테나를 조합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더 추가된 게 지상파 DMV.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울트라, 그거는 같이 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법에 보면은 이 법에 보면은 AS, BS, 이성파라보라 이런 데에 대한 이성방송으로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이게 뭐 안테나, 파라보라, 안테나가 두 개인지, 네 개인지에 대한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EBS 방송하는 수능방송 때문에 아파트 짓는 사람들이 최소한 하여튼 스카이라이프는 설치할 수 있도록 빈 파라보라 안테나 설치할 수 있도록 배관은 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 5호를 출신할 수 있는 건 설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수능방송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SPD, 아까 SPD는 말씀드렸고 이제 통신 실시설계 설계는 기본 설계 뭐 두 가지 정보통신에서는 설계를 두 단계로 합니다. 기본 설계, 실시설계 건축은 좀 세 단계가 되는데요. 즉, 정보통신은 두 단계로 합니다. 기본 설계하는 플로우가 있고요. 제가 물었던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공할 때 또 감리할 때 가지고 감리 업무 수행하는 설계 도서는 실시설계 도서입니다. 실시설계 도서를 보시면은 이거는 기본 설계고요. 실시설계 도서가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요. 실시설계 도서 이건 도면이에요. 공사비 산출서, 설계 계산서, 기타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서는 설계 설명서, 설계 도면, 공사 시방서가 있고요. 공사비 산출서는 내역서, 산출서, 견적 하여튼 돈에 대한 건 여기 다 있어요. 아까 제가 하도급 심사할 때 여기 보면 다 나와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어떻고 좌제비가 어떻고 뭐 다 나오거든요. 심지어 어떤 배관이 토탈 몇 미터가 필요한지까지 다 나옵니다. 설계 계산서, 기타. 그런데 보통 우리가 현장에 가면은 현장에 가면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리자들이 받는 도서는 뭐냐 그러면은 설계 도면이 있고요. 설계 도면, 시방서, 시방서하고 내역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설계 계산서 계산서 전부 다 합쳐가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면 하나, 내역서 하나, 시방서 하나 그 다음에 설계 계산서에 다 묶은 거 하나 네 가지 책을 가지고 네 가지 책을 받습니다. 시일 설계 결과물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네 가지 도면 도서를 받아 가지고 이제 감리 업무를 수행을 하죠. 그런데 설계 도서는 실제 설계 시공할 때 감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도면이에요. 그림으로 그려놓은 도면입니다. 그런데 도면으로 표시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면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말로 써놓은 게 시방서입니다. 말로 써놓은 게 도면으로 예를 들면 CCTV 카메라가 있는데 저게 뭐 규격이 어떠고 저떠고 이런 거는 전부 다 그게 도면에 다 나타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방서로 다 시방서에 다 말로 써놓은 게 말로써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TV 분배 아까 제가 헤드엔드 했어요. 옥상 안테나 옥상 안테나에서 지상파 유성 DMV 이런 걸 받아 가지고 헤드엔드로 가지고 오고요. 또 이원화 되어 있는 게 케이블 사업자들이 케이블 사업자들이 케이블이 들어와요. 그러니깐 군의 방송을 보면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분배망이 이원화 되어 있어요. 완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별개로 되어 있고 세대까지 케이블하고 케이블망하고 지상파 TV 신호하고 같이 두 개의 선이 들어옵니다. 세대 단점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방은 케이블을 보겠다 하면 안방은 TV 인출구 있잖아요. 컨센터 옆에 인출구에다가 거기에는 케이블 TV를 연결하고 나는 아니야. 우리는 지상파를 볼 거야. 그러면 지상파를 연결하고 그 선택은 세대 단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위성 안테나 옥상 안테나에서 지상파 TV가 쭉 내려가서 헤드엔드에서 이렇게 합쳐지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TV 케이블 TV만 또 따로 돌아가지고 계속 이 두 개가 두 개가 계속 같이 갑니다. 그리고 지상파 중에서 위성 중에서도 이렇게 문화 5호 문화 5호의 교육방송 이런 것들은 다시 헤드엔드에서 독조가 되고 벤조가 돼가지고 이쪽 지상파 쪽으로 합쳐져요. 합쳐져 가지고 일반 지상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 개의 신호가요. 두 개의 신호가 각 동으로 가고 각 동에서 쭉 청으로 올라가고 청에서 세대로 분산되고 이런 망이 이런 TV 분배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분배망이 있는데 분배망을 보시면 이제 제가 두 개를 물었어요. 분기기하고 분배기를 물었는데 분기기는 뭐냐 그러면요. 분기기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헤드엔드에서 신호가 동 밑에 지하로 트레이 타고 오잖아요. 동 밑에 동 기하로 와요. 동 기하로 와서 쭉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데 올라가는데 각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쭉 올라가요. 간산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걸 갖다가 각 층마다 드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드랍을 드랍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게 분기기에요. 분기기 이걸 받아 가지고 해당 층 또는 위층 아래층 3개 층에 대해서 균능하게 균능하게 분배해 주는 장치가 분배기입니다. 분배기 그래서 보통 3층 단위로 이걸 설치하는데요. 한 층이 4세대면 3층 하면 12세대 아닙니까. 12세대면 2개의 6분배기 2개 하면 다 분배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올 때 올라올 때 분기기가 있는데요. 분기기는 3층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되겠죠. 3층마다 설치하는데 그러면 분기기하고 분배기 차이가 뭘까요. 분배기는 그냥 n분의 1에 균등하게 6분배기면 6분의 1씩 신호를 딱 분할합니다. 그런데 분기기는 뭐냐. 분기기는 일부 신호만 떨어뜨리고 나머지는 그냥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가만히 보시면 분기기의 역할이 뭐냐. 동축 케이블이 1m에 손실이 0.3db입니다. 그래서 한 층고를 3.3m로 잡으면 3층하면 10m 10m 하면 손실이 3db에요. 그러니까 TV 신호가 동축 케이블을 타고 3층을 올라오면 전력이 신호가 반으로 줍니다. 반으로 줄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을 분기가 합니다. 분기 손실을 가만히 보세요. 2층에 장치하면 분기 손실을 14db로 합니다. 또 3층도 올라온 여기서는 11db로 합니다. 또 3층도 올라온 데서는 8db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기 손실을 밑에는 크게 하고 위로 갈수록 작게 하면 결과적으로 아파트 측에 관계없이 동일한 TV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죠. 그런 분기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해버리면 신호 3층마다 3db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커버가 안 돼요. TV 수상기라는 게 TV 수상기가 동작할 수 있는 수신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TV 수상기가 받아가 수신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예를 들면 너무 신호가 적어도 안 되고 신호가 너무 커도 안 돼요. 적당한 신호 레인지에 신호가 와야지 TV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층에서 손실되는 이 손실을 커버하고 꼭대기하고 지상층 일정하고 TV 신호가 같게 해 줘야 돼요. 같게. 그걸 분기기가 분기 손실을 조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배기는 그걸 받아가지고 그 세대 수만큼 에르몬에일로 나눠가지고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분배기와 분기기의 기능은 대충 개념적으로 아시겠죠. 우리가 그런 게 많아요. 우리가 누설동 옛날에는 누설동축 케이블이라고요. 요즘은 중계기를 많이 쓰지만 옛날에 지하청에 소방관들이 쓰는 무선통신이 있습니다. 무선통신이 있는데 거기에 누설동축을 깔아가 그걸 누설동축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동축 케이블에 구멍을 뚫어나요. 슬러스를 뚫어가지고요. 전파를 흘리면 전파가 새어 나오는 거예요. 누설동축에 구멍이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안테나예요. 그런데 그것도 감아보십시오. 여기 신호원에서 가까운 슬롯은 전파 세기가 크게 나올 거고 갈수록 힘이 없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안 만들어요. 슬롯을 기계적으로 만들 때 기계적으로 만들 때 여러 가지 손실이나 이런 걸 많이 줘 가지고 가까이 있는 슬롯이든 끝단 있는 슬롯이든 흘러나오는 전파는 같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바로 TV 신호를 동축 케이블로 전달하는데 동축 케이블에 케이블에 이제 그 감세가 감세가 TV 신호 주파수대에서 1m에 0.3dB라는 손실이 생기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만약 그렇다면 이걸 갖다가 강으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으로. 물론 강으로 하게 되면 강 뭐 스플릿하고 이런 뭐 물론 가격이 문제가 되겠는데 강으로 하게 되면요. 강은 1kg에 손실이 0.3dB입니다. 동축은 동축은 1m에 0.3dB 그랬잖아요. 강 케이블은 1kg에 0.3dB에요. 그러니까 1kg에 0.3dB이니까 이런 거리 차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강은 경우에 그런데 왜 강을 못 쓰느냐 강을 쓰려고 하면 이런 전부 다 디바이드 분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 소재로 하려고 아직까지는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기에 동축을 쓰니까 1m에 0.3dB 생기고 3층 하니까 주연력이 반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함들이요. 이런 장치함들이나 이런 장치함들이 옛날 아파트는 이렇게 TV 장치함 TV 분배기함 TV 장치함 TV 묶기함 이런 식으로 쓰여 있었어요.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엘리베이터 옆 공간으로 이동이 됐죠. 여기 보시면 이거 분기기는 이렇게 올라가고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분기 손실로 분기 손실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배기는 그냥 L분의 1입니다. 2분배는 4dB 2분배는 원래는 3dB인데 손실이 여기에 이 소재 자체의 어떤 삽입 손실 1dB 포함해 가지고 4dB 4분배하면 6인대 플러스 1 7dB 8분배하면 군대 플러스 1 이 자체 손실 이렇게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산이 다 되어 가지고요 분배기 손실 분기기 손실 뭐 갱로 손실 다 계산이 돼서 안방에 TV 거기에 오는 신호가 얼마인지 계산이 다 된 거예요. 계산이 다 돼서 설계가 된 겁니다. 아까 제가 3대까지는 모든 두 개 케이블하고 지상파가 다 같이 온다고 그랬죠. 장치함을 딱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증폭기고 분기기도 있고 분배기도 있어요. 분배기는 각 해당층 위층 아래층 세 개층의 세대에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게 동주 케이블 두 개가 딱 같이 들어가요. 세대로 들어갑니다. 세대단장 내에서 이제 반 개수만큼 분배기가 또 있어요. 분배기가 그렇죠?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보면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 두 개는 정기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한 기본에 들어가 있는데 이걸 보면 케이블 TV는 회색 동주 케이블을 쓰고 지상파는 검은색 동주 케이블을 씁니다. 구분할 수 있도록 원패스도 원패스도 포함해 놨죠. 원패스 시간이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데 원패스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원패스 이게 스마트홈의 효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패스를 보시면 원패스를 보통 요즘 아파트에서 요즘 설치되는 건설되는 아파트는 다 원패스가 있어요. 원패스가 차량이 들어갈 때 사람이 들어가고 나갈 때 다 이걸 하는데요. 원패스 직업위로 많이 합니다. 직업위로 직업위로 많이 하는데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뭐냐 그러면 직업위를 다 깔아 놨어요. 직업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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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깔아 놓고요. 지하 주차장에 다 깔아 놓고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입구에 출입구 해가지고 곳곳에 다 깔아 놨어요. 직업위를 직업위를 그리고 사람이나 차에 직업위를 태그 태그를 가지고 다닙니다. 가지고 다녀요.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직업위 태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 사람의 아이디가 직업위 태그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이디가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확인. 왜냐하면 직업위 태그에 대한 위치인식 서버 방제실에 서버가 있어요. 거기에 등록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내가 갖고 다니는 직업위 태그나 차량에 실린 태그는 다 서버에 등록이 되어 있어 나를 아는 거예요. 차 번호는 몇 번이고 나는 몇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위 태그를 가지고 다니면 직업위 리드가 도처에 있어 가지고요. 나의 위치를 나의 위치를 나의 위치를 나의 위치를 어떻게 하느냐 GPS로 일반적으로 GPS로 위치를 탐색하는 게 보통인데 GPS에는 신호 수신신호가 약해 가지고 지상 안으로 들어오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직업위 리드가 도처에 있는데 나의 직업위 태그를 나의 태그 신호를 가장 세게 수신하는 리드 세 개 세 개를 가지고 나의 위치를 나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런 엔진이 있어요. 엔진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GPS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GPS도 2만 키로 상공에 20여 개 위성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개 로부터 신호를 받아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원래 원리적으로는 세 개인데 규정을 위해서 하나 더 하면 좀 더 오차를 줄 수 있다 이거 하는데 그래서 GPS 같은 경우에는 우선 원리가 GPS는 시각이에요. 시각 GPS가 신호를 쏠 때 자기 현재 쏘는 신호의 시각 발사 시각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 위치를 기록해 놔요. 거기 쫙 날아와요. 날아오면 우리가 차량에 있는 수신기나 휴대폰에 탑재되어 있는 GPS 수신기에서 그걸 신호를 수신하지 않습니까? 수신하는 순간 그 신호가 신호의 송신 송출 시점 하고 자기가 수신 시점 간에 시간이 나오잖아요. 시간이 나오니까 그리고 위성의 위치가 있어요. 위치정보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전파는 1초에 30만 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을 가지고 위성과 나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 개 세 개의 위성으로부터 나의 거리를 측정하게 되면 거리를 아는 정보가 세 개가 모이면 두 개가 모이면 선을 그릴 수 있고 그걸 세 개를 모으면 점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차가 있어. 오차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수신해서 네 개까지 하면 상당한 수준으로 정확한 위치를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GPS 위성 GPS 위치 잡는 원리인데 실내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이것은 직업이로 직업이는 어떻게 하느냐 직업이는 하여튼 나의 신호를 가장 세게 수신하는 직업이 리더 세 개만 세 개만 챙깁니다. 챙겨 가지고 각각 신호 세기 나의 신호 세기는 이것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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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걸로 역으로 신호의 세기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우리 그 있잖아요. 프리스트 프리스트 공식이라고 전파의 세기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신호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런 프리스트 공식이 있잖아요. 그걸로 위치를 거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직업이도 직업이 리더는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데 세 개로부터 거리가 나오면 삼변 측량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나의 위치를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원패스가 원패스에서 직업이 태그를 갖고 다니는 나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삼변 측량 방식에 의해서 나의 위치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할 수 있죠? 다양한 걸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패스인데 한번 볼까요? 어떻게 아느냐 이어 보면 항상 직업이 리더는 어딘가 다 있어요. 차량 교차 위치인지 뭐 이렇게 보면 내가 이제 행간문 앞에 섰어요. 서면 행간문에도 리더가 있죠. 나의 위치를 알았죠. 나는 몇 동 몇 동에 산다는 걸 알았죠. 그럼 문을 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 섰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도 리더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앞에도 리더가 있어요. 내가 앞에서 했으니까 내가 올라가는가 보다. 몇 층 몇 톤 올라간다고 엘리베이터가 없죠. 그럼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렇다면 벌써 걔는 내가 몇 동 몇 톤에 사는 걸 알기 때문에 층을 얘가 자동으로 층을 층이 지정이 됩니다. 이제 층에서 내려요. 그래서 자기 세대 앞에 가면 그것도 리더가 있어요. 세대 앞에 서면 세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패스입니다. 원패스 그런데 세대 문을 하는 것은 거의 보안 예를 들면 따라와서 같이 돌아서 범죄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막아놨어요. 이런 식으로 원패스라는 게 지금 현재는 출입 관련된 것만 하는데 앞으로 아파트 내에서 좀 더 발전되면 노약자들 애완동물 그다음에 어린애들한테 태그 하나씩 딱 이렇게 해주고 다양한 시나리오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동물 케어하는 어린애 케어 노약자 케어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원패스 원패스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들이 거의 모든 아파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인은 원패스는 나의 아이디를 알고 GPS GPS에 대한 위치 인식에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IPS 인도아 인도아 포지셔닝 시스템 GPS 아웃도아에서는 GPS 인도아에서는 IPS 이렇게 합니다. 이걸 와이파이로도 할 수 있고 직업이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블루투스 빅콘 이런 걸로 다 할 수 있죠. 상당히 재미있는 서비스입니다. 원패스가 원패스 가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원패스 가지고 차에 태그가 실력이기 때문에 내가 차를 어디에 두찬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이렇게 뭐 하면 차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버튼을 직업이 태그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 뭐 이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비상 상황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엘리베이터 호출 뭐 이런 것도 하고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세대 도화로 세대 도화로까지 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죠. IPS GPS에 대비되는 게 IPS에요. 그래서 IPS 원리는 그렇잖아요. 리드가 고정되어 있고 이 태그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전파 세기에 이어서 거리가 만들어지면 거리가 만들어지면 거리를 알면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계적을 그려보면 만드는 점이 이 위치라는 거예요. GPS에서 위치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잡는 원리는 우선 첫 출발은 거리를 아는 거예요. 거리 거리를 아는 소스가 몇 개가 모이면 점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이런 것들 봐요. 병원에서도 병원에서도 이걸 다 깔아놓고 다 깔아놓고 병원의 주요 장비 공용하는 주요 장비에도 붙이고 또 긴급 응급실에 의사한테도 붙이고 간원한테도 붙여 가지고 사람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7번 고청 건물 이동통신 서비스 커버리지 이것도 지금 지하층에는 지하층에는 근본적으로 전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파가 그래서 지금 옛날에는 이걸 설치 옛날 아파트는 설치를 안 했잖아요. 안 해가지고 바깥에 야기한테나 세우고 팬룸 한풍기 한풍기 쪽으로 배관해가지고 지하로 넣어가지고 동축 케이블로 해가지고 안테나를 쭉쭉 깔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쓰는 안테나가 패치형 패치형 야기형 옴니형 용도에 따라서 통로 쪽으로는 야기를 쓰고 주차하는 공간은 옴니를 쓰고 방사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역시 이것도 붕기기 동축 케이브를 하나 쭉 깔아놓고 안테나 붙이거든요. 여기도 붕괴 분배기 붕기기 원리가 어디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냉법은 지하청에만 이야기했었는데 지상청에도 사실은 원래 우리 기지국이라는게 지상을 걸어다니는 사람을 상대로 전파를 방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지상으로 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20층이 넘으면 전파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고정아파트 경우에는 옥상에 안테나를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님비현상 때문에 안테나를 서로 설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동에는 그런데 지금 전파가 통신이 안되면 또 난리 민원이 생기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미래부에서 법을 바꿨어요. 법을 바꿔 가지고 아파트 정보통신 설계 도면에 중공허가 신청할 때부터 건축허가 신청할 때부터 아파트 옥상 어느 옥상에 설치할 것인지를 다 지정해서 도면에 그려오라고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까지는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시공자들이 시공자들이 옥상 안테나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옥상 안테나에 바퀴를 바퀴를 달았어요. 바퀴를 바퀴를 달기도 하고 아니면 밑에 이렇게 블록으로 블록으로 기둥을 세워 가지고 탑을 만들어서 거기에 안테나를 설치했어요. 왜 바퀴를 달고 왜 블록 방식으로 왜 설치했을까요? 민원 때문에 민원 때문에 안테나가 막 그냥 여기 갔다 놓으면 또 민원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 옮겨놔요. 거기서 말씀 없으면 거기에 위치하는 거고 계속 안테나가 옮겨다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미래부에서 법을 바꿔 가지고 이제는 설계 단계부터 안테나를 지하층 안테나 그다음에 옥상층 안테나 또 하단 1층에 설치되는 안테나 다 위치를 정해 가지고 주민들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에 들어가도록 법을 바꿨어요. 그건 상당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여기 옥상에 설치한 건데요. 이것도 블록으로 되어 있죠. 여기 지금 아예 건축 단계에서 안테나 위치를 잡지를 못해요. 만약 건축이 건축할 때부터 안테나 위치를 잡았다면 이렇게 안 하죠. 밑에 패드 깔고 배관 올리고 다 했겠죠. 이제부터 이거 보시면 건축은 다 해놓고 따로 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건축할 때부터 이걸 반영을 못해요. 법에서 이렇게 올래부터 건축허가가 난 건물은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패드 하고 정식으로 할 거예요. 안테나 안테나 전부 다 한 5천 정도 건물이 안테나가 15도 정도 밑으로 수그러져 있어요. 틸팅 되어 있는데 전부 다 패턴이 전부 다 엄블렐라 패턴으로 전파의 방사가 지상으로 향하도록 했기 때문에 20평 이상 되면 전파가 도달하지 않으니까 전화 이동전화 쓰는데 문제가 있죠. 안테나를 감추려고 아파트 시공사들이 안테나 민원 때문에 안테나 감추려고 이상한 구조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안테나를 노출 안 시키려고 안 시키려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건축 단계부터 해야 되는 게 추후에 하게 되면 옥상에 구정 배관하고 이렇게 하면 방수가 다 깨진다고요. 방수가 그래서 미래부에서 법을 개정한 건 잘한 거 옥상에 옥상에 한 거 한번 보십시오. 옥상 안테나 보시면 다 이런 바퀴가 있잖아요. 장비 받침도 사용한 거 벽에다가 치구한 거 블록 사용한 거 이게 전부 다 이제 건축 도면에 반영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도 보면 여기 보면 이야기 안테나 여기 세 개잖아요. KT, SKT, LG, LGU 플러스 해가지고 여기 주차장이에요. 여기 한기구에요. 이렇게 배관해가지고 여기 한기구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밑에 이제 동축 케이블 쭉쭉 깔아가지고 안테나 딱 옥니하고 이야기 안테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지하에서도 이제 이동전화가 되도록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에 이러면 지하철에도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옥니 이 방사대는 옥니 이거 LKT 거 SKT 거 LGU 플러스 이거 약이 이거는 주로 통로 쪽으로 통로 쪽으로 써주는 거 이거는 패치 이런 거 예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루셀 동축 케이블 옛날에 중계기 없었을 때 루셀 동축을 썼어요. 동축 케이블을 중간중간마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전파를 흘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구멍이 안테나입니다. 구멍이 안테나 안테나인데 보통 그냥 해버리면 여기 전파가 세고 여기는 약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여기에 어떤 기술을 적용해가지고 동일한 동일한 전파가 나오도록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옛날에는 아파트를 동 단위로 아파트 지하를 팠잖아요. 그런데 요즘 건축을 보면 아파트 전체가 전체 지하가 통으로 돼 있어서 지하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는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중계기 방식으로 다 지금 가고 있죠. 중계기는 이렇게 양호한 전파를 수신해가지고 이렇게 지금은 지하철도 지하철 뭐 지하철에서 우리가 이동통신 DMV 방송 전부 다 중계기 방식입니다. 지금은 거의 아마 루설동축 케이블을 거의 안 쓸 겁니다. 안 쓰고 루설동축은 소방용으로 적은 규모의 건축물에서 쓰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방용도 소방용도 아마 넓은 지하공간은 전부 다 중계기로 가고 있어요. 루설동축 케이블은 소방관들이 한 450메가 FM을 쓰는데요. 이제 지상하고 지하 불구로 간 사람들하고 통신이 안 돼요. 통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지하에 루설동축 케이블을 깔아 놓고 지상으로 올려요. 그래서 지상에다가 개하고 연결할 점을 몇 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하단 같은 데 이렇게 오면 여러 군데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출동하면 소방관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소방차를 딱 위치시키고 그걸 찾아요. 루설동축 케이블 단자를 찾습니다. 단자에 자기 무전기를 딱 꼽습니다. 딱 꼽고 소방관들이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위하고 밑에 소방관하고 통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루설동축 케이블을 많이 썼고 초기에는 이동통신 어떤 통신이 기하 안 될 때 중계기가 나오기 전에 그런 걸 많이 썼습니다. 중계기 종류 이거는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하고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개념은 다 아시는 건데 또 아는 거하고 실제 적는 거하고는 달라요. 답안을 적는 거하고 답안을 적을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이해하셔가지고 자기의 글과 자기의 표현으로 정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IoT 클라우드 컴퓨팅 AI 빅데이터 모바일 성장 로우 파워 와이드 에어리 로우 파워와 와이드 에어리 로우라 로우라 SKT는 로울아 KT하고 LG플러스는 Leonardo ext 네로밴드 LTE 이 시큐리티 IoT König 랜섬 rook해 75 VR AR mechanics 그런데 이것은 AR하고 MR 증강현실, 포나벤실 증강현실은 몬스터 포켓몬 포켓몬이 바로 AR입니다 그런데 포켓몬을 딱 보시면 저 수준의 AR인 게 그냥 배경 위에 그냥 떠 있어요 그냥 괴물들이 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믹스 MR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MR로 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는 아주 수준 낮은 AR인데요 몬스터 고어가 MR로 되려고 하면 몬스터 고어가 발전하려고 하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현재 위치 창고면 창고다 길이면 길이고 산이면 산이고 그걸 인식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몬스터들이 숨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몬스터들이 떠가 있어요 떠가 떠가 있는 건 AR이고 만약 그 현장 가상현실 화면 현재 화면 현재 화면하고 화면 상태를 인식해 가지고 그 상태에 맞게 인터액션 해 가지고 거기에 적절하게 숨어 있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을 때 몬스터 고어는 MR로 발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렇습니다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 거기 다 채웠네요 제가 여기에 메일 주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시면 서로 다른 사람 눈치 보이고 하니까 꼭 질문하실 거 있으면 메일로 질문 주시고요 다음 주 시험 문제지도 2개 나누면 제가 가지고 와서 간단히 코멘트해서 다음 주에 올 때 드리겠습니다 드리겠고요 다음 주가 만약 마지막 시간이면 강의도 하고 이 부분도 간단하게 전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